아주 좋아! 음 쌈박한 맵이었어요 아주 좋아! 음 딱이네 따라따라다란 이번엔 뭔가 마리오 1 시작인데 아 잠깐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쟤를 차버리면 뭔가 안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북이 데려가는 스테이지가 아닐까요? 설마 위로 가라는 위로 가라는 거식이요? 오마이갓! 위로 가야된대 스테이지명은 거북이가 좋아요? 아 그런가요 거북이가 좋다고 아 저까지 어떻게 가 오 되네 아 좋아 좋아 나도 거북이 좋아 아 되게 애매한데 이거 아 천천히 가자 거북이를 데리고 천천히 아 아 아 아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절망감이에요 아 실패의 맛은 정말 쓰구나 아 그냥 거북이를 무시하고 가보는 일단 어떻게 된 거식인지 한번 쓱 봅시다 거북이가 반드시 필요해 여기까지 와보니까 거북이가 반드시 필요하네 거북이가 돌아와서 돌아온 거북이를 우리가 캐치해서 이 자식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 이제 보니까 오케이 네 맵 자체는 간단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되게 고통스럽네 어 나 지금 사역장 안에 햄슈터가 된 것 같아 아 나 갖고 싶어 근데 천장이 너무 거시기하네 어 아 하 으아 으아 아 되게 많이 죽었어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상한 점프맵을 만들었어 자 여기만 집중 연습해보자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마리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이렇게 왼쪽을 본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 틀림없어 오른쪽을 먼저 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어 되네? 어? 어 진짜네? 뭔가 컨트롤적인 요소가 있는 게 틀림없어 어? 진짜네? 보록인감?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아이 아이 하하하하하하하 싹 뜯어들어갔어 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toll 서러 torso 서럽다고 서럽다고 자식아 여기가 제일 런코스야 fire 마리오 휴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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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버섯 조심하고 밟고 아 이것마저도 계산인가? 이렇게 나오겠다 이건가? 정령이 이렇게까지 어? 느낌이 아주 좋아요 음 아주 느낌이 좋아요 아 느낌이 아주 좋아요 자 버섯만 보내고 가고 어키 나온인 족족이 다 죽여버리고 근데 이 자식이 왼쪽을 아우! 자빠! 어 다행이다 후아! 오예! 아야 아앗! 앗! 음! 음! 어? 아니야 아니야 넌 살아날 수 있어 넌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렇지 오 넌 강하다고 타이밍을 잡아보자 타이밍을 잡아보자 타이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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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plano 상태 깃을 필요가 있어 응! 아이! 왜 역주행한단 말이여? 오오 오오 오오오오오아 Cash 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hem 다행이야 거북이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북이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 눈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거는 정확하게 가운데를 밟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거북이가 겹쳐지는 구간이 가운데가 아닐까? 가운데로 밟으면 높은 확률로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? 안 돼! 근데 가운데 밟았는데 죽었네 우챠! 오? 아 아 이런 거였어 아 오 아니 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네 아 근데 잠깐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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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ㅎㅎ 알, 냈다! 응! 바로 이거 아니겠어 성취감! 게다가 내가 제일 빨리 깼네 넬씨 아주 제법이었어 어! 아주 제법이야 잘 만들었네 아이! 추천할 걸 추천 못하셨네